안녕하세요 유프로입니다 오늘은 만화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생태계 디센트럴랜드 이거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요 이게 만화 생태계거든요 너무 커서 좀 작게 좀 이 정도로 해서 만화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제가 지금 만화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하면 우리가 만화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기술하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첫 번째가 이거죠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있는 거 첫 번째는 이거죠 싼 가격에 만화를 사서 그 다음에 비싼 가격에 만화를 파는 거죠 비싼 가격에 이거 누구나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디센트럴랜드는 땅을 사고 팔 수 있거든요 랜드 그래서 랜드를 구입을 해서 그리고 디센트럴랜드가 나중에 크게 성장했을 때 이 땅을 파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랜드를 한 파셀을 제가 5천 만화에 주고 샀다는 거죠 근데 디센트럴랜드 생태계가 상당히 발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후에 보니까 이제 한 파셀의 가격이 만 만화로 가격이 극등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저는 5천만큼의 만화를 더 획득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만화의 가격까지도 올라가면 이건 따블로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1번 2번보다는 제가 만화를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세 번째 이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화는 3차원 VR 세계입니다 가상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 세계와 똑같은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그 말인 즉시는 뭐냐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리점을 할 수 있는 거죠 나이키 대리점 나이키 대리점을 해서 가상에서 나이키를 파는 거죠 사용자들한테 그런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도방 같은 거 아니 복도방이란다 아니면 어떤 땅을 사고 팔 때 그걸 대리해 주는 거죠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파는 게 힘들잖아요 그걸 제가 대리해 주고 계약 같은 것도 스마트 컨트랙트도 체결해 줘서 제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번 2번 말고 3번 제가 VR 세계에서 제가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다 어떤 건물을 짓고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만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만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데 이걸 왜 자꾸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것도 끝나요 제가 어디까지 할 거냐면 오늘 만화 생태계 그리고 마지막 어떤 거 땅을 사는 거 그리고 땅을 사는 거 실제로 살 거예요 땅을 사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을 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단지 어느 정보를 활용해서 땅을 살 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되는 정보들을 제가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보다 더 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제가 제공해 주는 정보를 가지고 땅을 사시는 거죠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만화가 끝나면 저는 이제 디파이 생태계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파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화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콘텐츠를 다 한 다음에 디파이 생태계에 대해서 생태계 제가 이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사라 마라 투자에 대한 가이드를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투자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만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화를 자꾸 이렇게 보여준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화를 사라 아니면 땅을 사라 만화에 있는 랜드를 사라 이걸 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걸 보시면 알겠지만 만화 얘기도 있지만 상당히 폭넓은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하는 거 보시겠지만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바라고 제가 준비한 콘텐츠를 풀어볼게요 이제 만화 생태계 자 이게 만화 생태계에요 간단한 거죠 아주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먼저 만화는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 있는 dApp입니다 dApp 그래서 USDC도 어디에 있다?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만들어진 토큰이죠 그 다음에 메이크다오, 다이 이것도 이더리움 안에서 동작하고 있는 토큰이죠 그 다음에 디센트랜드 만화도 이더에서 동작하는 dApp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할 때 W이더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ERC20, ERC721 이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ERC20, ERC가 붙는 것들은 어디다? 이더리움에서 제공하는 프로토클이다 어떤 규칙을 정의한 문서죠 그래서 어떤 걸 할 때 이 규칙에 따라서 너희들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제공한 거죠 어디에서?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그리고 만화 생태계에서 유일하게 이더리움 플랫폼에 속하지 않는 게 IPFS 파일코인이죠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디센트럴랜드가 있습니다 만화가 있죠 디센트럴랜드에는 우리가 많은 것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첫째 뭘 사고 팔 수 있느냐 하면 첫째 토지 파셀이라고 부르죠 파셀 이거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 이거 이 개념 이걸 사고 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웨어러블 제가 이거 다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건지 이것들을 주고 그 다음에 4번 네임즈까지 주고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때 사고 팔 수 있을 때 이 디센트럴랜드에서 만화만 가지고 이걸 사고 팔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뭘 가지고 사고 팔 수 있다? USDC 스테이블 코인 이걸 가지고 파셀을 살 수 있고 이 스테이트를 살 수 있고 웨어러블을 살 수 있고 네임즈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메이크다오에서 지원하는 다이 토큰을 가지고도 여기서 이걸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통해서 유동성을 제공하는 거죠 우리들 중에 만화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아니면 USDC 아니면 다이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당연히 USDC 다이 토큰이 더 많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땅을 사고 싶고 이 스테이트를 사고 싶지만 만화를 가지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화가 뭔지 모르겠다 두포잡이다 이걸 가지고 디센트럴랜드에서 이걸 사고 싶지 않다 나는 USDC 아니면 다이를 가지고 사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랬을 때 이런 걸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서 디센트럴랜드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더를 가지고 만화 이거 믿지 못하겠다 나는 이더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 땅을 사고 싶다 에어럽을 사고 싶다 네임을 사고 싶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더를 통해서 만화를 직접적으로 살 수 없어요 그건 규칙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거래소에서 이더를 가지고 나는 만화를 사든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더를 뭐로 바꾼다 W? 이더로 바꾸고 이걸 통해서 만화를 산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눈에는 이더를 통해서 만화를 직접 구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적 측면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화를 사고 그 다음에 만화를 이더로 바꿀 때도 이렇게 역순으로 바꾼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백그라운드 지식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만화 생태계는 이렇게 USDC, DAI, WIDER 그 다음에 이런 게 얽혀 섞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IPFS는 뭐냐면 디센트를 랜드는 3D 가상세계입니다 3D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막대한 양의 파일들, 데이터들 이걸 어디에 저장하겠어요? 그걸 저장하는 곳이 바로 IPFS에 저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11월 달에 예정이 돼 있죠 이더 2.0 업그레이드 이게 성공적으로 끝나면 어디에 이익을 주는 거죠? 디센트를 랜드, 그러니까 ERC20 토큰들 우리가 ERC20 토큰이라고 하면 이런 만화가 ERC20 토큰이거든요 이것들에 대한 설명도 밑에서 설명할게요 자세히 이런 토큰들에 대해서 가격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속도가 빨라질 거니까 이더리움 속도가 전반적으로 빨라질 거고 가스 비용이 줄어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가스 비용도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디센트를 낸 데가 잘 되면 이제 IPFS에 데이터들을 많이 저장할 거니까 파일코인의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다 연동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만화가 잘 된다 만화가 잘 된다 이러면 여기에 있는 이더도 잘 될 거고 왜냐하면 만화가 잘 되니까 거래가 잘 돼서 가스비를 많이 사용할 거고 그 다음 이들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질 거고 디센트 랜드가 잘 사용되니까 3D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올릴 거고 건물도 올릴 수 있거든요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올릴 거니까 이거 다 데이터로 다 저장돼야 되잖아요 거래도 많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IPFS가 잘 될 거죠 파일코인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ERC20, ERC721에 대해서는 밑에 설명드릴 거고 파셀, 이스테이트, 웨어러블, 램이 어떤 건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오픈을 좀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디센트럴 랜드에서는 많은 걸 판매하고 있죠 땅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건지 뜨는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게 아니죠 제가 잘못한 거네요 디센트럴 랜드 디센트럴 랜드에서 사고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정의한 거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웨어러블 이런 것들 팔고 있죠 이게 웨어러블 뭐예요? 우리 몸에 착용하는 모든 것들이죠 시계, 머리, 옷, 바지, 양발, 신발, 안경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여기서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이걸 판매를 할 때 누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판매를 할 수 있죠 지금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판매를 누구나 개인이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자유스럽게 근데 이게 디센트럴 랜드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게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있죠 우리가 중앙화된 거래소 보면 이걸 설명을 드리면 직관적이겠죠 어딨냐면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게 스토어라고 하는데 무슨 스토어더라? 이런 거 네이버에서 하는 스토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잡을 하는 사람들이 네이버에 자기만의 가성공간이 아니고 스토어를 만들어서 여기서 많은 제품들을 팔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 우리가 이 제품 하나 팔 때마다 수수료를 누구한테 제공해요? 수수료? 한 10% 정도, 5% 정도의 수수료를 네이버에 이렇게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네이버, 센트럴 랜드, 중앙화된 회사에 대한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 다음에 디센트럴 랜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만들죠 그럼 여기서도 수수료를 누구한테 제공할 거 아니에요 이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특별한 네이버라는 회사가 아니라 디센트럴 랜드에 다오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 다오라는 조직을 누가 소유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오의 이론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수수료를 제공하는 거죠 사서 수수료를 제공 근데 여기서 보면 네이버 같은 데라든가 이런 중앙화된 데서는 수수료가 아주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탈중화된 곳에서는 수수료를 받는 그게 조금 틀려요 여기서는 네이버의 수익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받아서 자기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거고 여기서는 이 수수료를 받는 이유가 뭐다? 이 만화를 수수료를 받거든요 만화를 받아서 뭐한다? 수수료를 받아서 뭐한다? 태워요, 없어요 없앤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수수료를 받는 의미는 뭐냐면 만화가 지금 28억 개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내가 이걸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럼 제가 구입하자마자 아주 적은 수수료를 다오 조직에 넣어요 그럼 이 다오 조직은 여기서 받은 걸 가지고 어떤 운영상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쓰지만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들은 만화를 태워버려요 없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만화가 28억 개인데 지금 22억 개 밖에 없어요 6억 개가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6억 개가 이제 다 태워져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오 조직에서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을 조정해요 인플레이션 이렇게 사면 태우고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좋은 의미에서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팔고 있고 그 다음에 뭣도 팔고 있느냐 하면 이제 이 파셀하고 이 스테이트예요 이걸 좀 더 확대를 좀 해 볼게요 이걸 간단하게 간단하게 아니고 설명을 드리면 아주 크게 해서 파셀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토지예요 토지 우리가 땅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땅은 이거고 그러면 파셀하고 이 스테이트가 문제가 차이점이 뭐냐 보면 여러분 이 격자 무늬가 있죠 이 격자 하나가 파셀예요 하나가 파셀 아시겠죠 자 이거 보면 격자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졌죠 이게 뭐다 이 스테이트예요 이 차이점을 아시겠네요 하나 이 격자 하나하나를 파셀로 불러요 그 다음에 격자 두 개를 합쳐서 이 스테이트를 만들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 하나의 크기가 얼마다 16m 곱하기 16m예요 즉 16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 하나의 그래서 이 하나의 땅을 가지고 땅을 사서 여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좀 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땅이 좀 이 땅이 좀 크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런 땅들을 여러 개를 합쳐서 자기가 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이걸 이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거고 이런 경우죠 내가 이게 땅을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큰 걸 짓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땅을 샀어요 그럼 이건 이 스테이트가 될 수 있나요 못 되나요 이런 건 안 됩니다 이 스테이트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땅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옆에 있는 땅도 내가 샀어요 인접한 땅을 샀을 때 이 두 개를 합칠 수 있는 거지 내가 여기를 샀고 내가 여기를 샀는데 이 두 개를 합칠 수는 없어요 인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을 구입했을 때 첫 번째 팁은 뭐냐 내가 이걸 땅을 샀어요 그런데 이 땅이 너무 작아 내가 짓고 싶은 건물이 너무 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사시거나 이 땅을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땅을 부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네임이 있어요 네임이 네임이 어떤 건지 마지막 설명 드리고 넘어가죠 자 우리가 네임이 어떤 거냐면 네임, 바이낸스 코인, 스틸, 이런 네임들이 있죠 이거 상당히 가격이 높게 채팅되어 있어요 이게 5만 만화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5만 만원 이게 5만 만원가 얼마냐면 두 개, 0을 두 개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500만 원이요 이 네임지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걸 500만 원 주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00만 원 주고 이게 뭐냐면 이거요 우리가 주소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주소가 0x, 어떤 숫자들로 숫자와 핵서값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주소는 옛날에 이런 주소인데 이걸 사면 어떻게 된다? 바이낸스 코인.dcn.네임이 뭐였더라 하여튼 네임 이런 주소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됐던 건데 이걸 사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내 이더렴 계좌로 돈이 꽂히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주소가 있죠 12.531.24.102 이 주소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net 이렇게 해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이거하고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사한 개념 자 이제 넘어갔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물을 마시는 시간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마켓을 보시죠 스테이블 코인 마켓 지금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마켓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가 돼 있죠 컨트롤 B로 바꾸고 지금 1등은 테더요 스테이블 코인도 1등은 테더고 그 다음에 USDC 코인이 2등이고 다이콘이 이 두 개가 유동성을 어디에? 많아 디센트랜드에 적응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테더의 규모가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총 마켓 시총이 2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테더가 얼마? 18조 정도 거의 대부분이 테더죠 지금 그리고 USDC 코인이 2.6조 그리고 다이콘이 한 1조 정도 한 3조 6천 정도가 마켓 캡이고 이제 이 돈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땅을 사거나 이런 데에 투입될 수 있다는 거고 테더는 17조 18조 정도 되는데 뭐 여기는 뭐 포함되어 있지 않죠 USDC 같은 경우는 다이는 이제 메이커 다오에서 만든 거죠 유명하죠 여기가 이제 어디인가요 우리가 요즘에 하고 있는 디파이의 시초격이 되는 거죠 디파이의 시초격은 아니지만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프로젝트죠 다이가 자 그 USDC는 써클하고 써클사하고 플러스 어디에 코인온에서 아니 코인온이란다 코인온인가 코인베이스 이쪽이 주도돼서 만든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걸 아시면 되는 거고 왜 테더가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는 정치적인 뭔가 있겠죠 아니면 테더는 다른 거죠 테더는 다른 거죠 이더림하고 다를 거예요 테더는 자 아까 WED EH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대체 이더를 이걸로 바꿔서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ERC20 토큰들 있잖아요 ERC20 토큰들 여기하고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만화를 사고 싶다 내가 이더를 통해서 만약 뭔가를 뭔가를 사고 싶다 땅을 사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더를 이걸로 바꾸고 우리 눈에는 이거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이걸 바꿔서 이걸 가지고 만화하고 교환할 수 있고 만화에서 지원하는 땅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디센셜 랜드에서 WED 이더를 가지고 바로 땅을 사지 못하도록 했으면 사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WED를 통해서 만화를 구입할 수 있는 거고 교환할 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다시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과정을 우리 보여주지 않을 뿐이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대체 이더하고 WED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항상 하지만 투자를 하더라도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천지차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모른다 해도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공할 수도 있다 100% 하지만 확률상으로 알고 투자하는 사람과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이익을 더 챙길 것이냐 라고 하면 확률상으로는 아는 사람이 더 그 확률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더가 있어요 이게 이더야 이더 그리고 이게 ERC20 토큰들이에요 ERC20 토큰들 여기에는 뭐가 있다? 만화도 있죠 많은 게 있어요 REP도 있고 0x도 있고 많은 토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를 만화하고 교환하고 싶다든가 이더를 REP하고 교환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이더를 0x 토큰하고 교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더와 이건 1대1로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 할 수 있던데 할 수 있던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부적인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엉밀히 말하면 이더를 가지고 만화를 교환했다는 것은 이걸 뭘로 교환한다? 이걸 W이더로 바꾼 후에 이걸 가지고 만화를 교환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테크닉이 모르기 때문에 이걸 찾았던 것 뿐이지 그렇다는 거죠 예 다시 해서 자 거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W이더로 변화해야 되는 거죠 이더를 W이더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ERC20 토큰들을 구입하라는 거죠 ERC20 토큰들 사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합해 간에 교환이 가능하다 교환 여기까지 그리고 반대로 다시 이더로 교환하고 싶으면 W 만화를 W이더로 바꾸고 그리고 W이더를 다시 바꿔서 이더로 제가 한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더를 W이더로 이더로 바꿔주고 W이더를 다시 이더로 바꿔주는 얘 같은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하는 거죠 이것도 또 확대를 또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제가 세로로 적어서 좀 보기 힘들 건데 릴레이어 레이더라는 곳에 데이빗 아니 데이빗이 아닙니다 그 탈중화가 된 그 덱스가 있죠 덱스 디센트럴랜드 익스체인지 교환소가 있죠 이 교환소에서 교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더를 넣는 거죠 이더 그러면 이걸 교환할 때 어떻게 교환하느냐 메타마스크 아시죠 메타마스크 이 지갑 우리 PC에 메타마스크를 깔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뭔가 디파이를 하고 싶다든가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토큰 같은 걸 교환하고 싶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해서 해요 메타마스크에서 할 수 있죠 그리고 메타마스크뿐만 아니라 나노 S에서도 할 수 있죠 나노 S 하드웨어 지갑 그래서 메타마스크가 보완적으로는 좀 떨어지잖아요 소프트웨어가 깔리는 거고 내 컴퓨터가 깔리는 거니까 내 컴퓨터는 누군가 해킹할 수 있고 내 정보를 빼나갈 수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노 S 하드웨어 지갑을 사서 이걸 연동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 지갑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메타마스크에서 메타마스크에서 얘기를 할게요 저는 메타마스크를 깔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는 거죠 이더를 넣겠죠 여기에 주소에다 여기 메타마스크에 이더 주소가 있어요 0x 이렇게 시작하는 주소가 있는데 거래소에서 이쪽으로 이더를 이체하겠죠 전송하겠죠 이더가 1 이더가 찍히겠죠 그리고 이 제갑을 만들 수 있어요 메타마스크에서 토큰 추가해서 W이더 WBTC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BTC는 말고 이더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더를 W이더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먼저 어디 레이더 릴레이어 레이더 덱스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덱스가 들어가면 이 덱스가 메타마스크를 오픈합니다 오픈해서 인증을 하겠죠 인증을 해서 메타마스크가 뜨죠 그러면 메타마스크 안에 이더가 1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자동적으로 이 메타마스크를 참조하기 때문에 이게 1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이더를 바꾸고 싶은 만큼 W이더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으로 바꿨 아니 1대1입니다 만약 1이더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1 W이더가 되는 거죠 1대1이에요 1대1 이건 1대1로 교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대1입니다 2이더가 있으면 2개까지 바꿀 수 있는 거고 1대1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메타마스크에 있는 이게 0으로 되는 거고 W이더가 뭘로 바뀌는 거죠 1로 지금 아까 1이었으니까 1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거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망하든 어떻든 간에 그래서 나노웨이스를 통해서 나노웨이스를 통해서 나노웨이스를 지갑 역할을 해서 하면 그 불안감이 상쇄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도 내가 불안할 필요가 없다 메타마스크가 제일 유일하게 불안한 불안한데 이것도 불안하다면 나노웨이스를 통해서 이런 역할을 나노웨이스를 해서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위험한 경우가 이런 경우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 내 돈이 이 돈이 어디로 간다? 어떤 거래소가 있는데 이 거래소로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정성 자금을 통해서 이자 장사를 해야 될 때 보내야 될 때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는데 뭐로 들어온다? 여기서 발행한 두포잡 코인이 들어온 거죠 두포잡 코인이 땅장 땅 코인이 이런 경우는 위험하다는 거죠 자 이 돈은 어디로 갔다는 거죠? 내 지갑에서 여기 덱수로 옮겨진 거죠 여기 0.14가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뭘 받았다? 발행하는 두포잡 이하시20 토큰 이하시20 여기서 만든 코인을 내가 받은 거예요 신용할 수 없는 코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만약 여기서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이걸 들고 그리고 튀어 버렸다 그러면 저는 이들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근데 나한테는 알지 못하는 이하시20 토큰이 들어온 거죠 근데 얘들이 이걸 만든 토큰을 만든 사람들이 돈을 들고 내 이들을 갖고 튀었기 때문에 이건 쓰레기가 된 거죠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파이를 하는 게 위험하느냐 위험하지 않다 왜냐면 디파이는 앞으로의 추세예요 우리가 돈이 있어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위험한 곳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자 정서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왜냐면 내 노후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디파이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디파이를 하는 거하고 디파이의 구조를 알고 내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 투자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내 돈을 잃어볼 수 있다 얘가 먹고 튈 수 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거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거 틀려요 그래서 이 덱스를 이 거래소를 디센트를 거래소를 할 때 많은 게 있는데 그러면 좀 더 안전한 곳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알게 되면 이게 위험하다는 게 알게 되면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뒷보자 코인을 발행해주는 이 거래소에서 발행해주는 이 코인이 쓰레기 코인이 아닌 코인을 그런 거래소에 가서 그런 코인들을 받을 거고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거고 이자 동사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투자할 때 백그라운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은 상당히 틀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ERC20이 뭐고 ERC721 토큰이 뭐다 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아까 여기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ERC20 토큰들을 가지고 지금 교환하잖아요 ERC20 토큰들 ERCDC도 ERC20이고 DAI도 ERC20 토큰이에요 그래서 만화하고 1대1로 이렇게 교환이 되잖아요 스왑이 되잖아요 스왑이 우리가 그 유명한 스왑이 되잖아요 아시겠죠 스왑이 된다는 거죠 근데 파일콘으로 바꾸려면 이건 틀린 문제예요 얘들은 이더리움 생태계 아닌 ERC20 토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환이 가능한 스왑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 건 뭐다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ERC20이라는 프로토클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공했기 때문에 얘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아주 쉽게 이지하게 맞죠? 근데 이거하고 교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현금으로 바꾸고 현금을 통해서 다시 사야 됩니다 이더리움에서는 이걸 사는 방법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생태계 이더리움 생태계를 하는 것은 이더리움의 생태계에 들어가면 ERC20 토큰들 간에 자유로운 스와핑이 가능하다 이런 거고 이더리움 선택의 단점이 뭐냐면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이더리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것들도 속도가 느릴 수 있다 속도가 느리다는 관점이 뭐냐면 여름에는 오프체인이 있기 때문에 오프체인은 속도가 빠른데 이 속도가 느리다는 관점이 뭐냐면 계약서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써야 되잖아요 그때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더리움 2.0에 아예 가스비를 낮춘다 없던다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포스로 바뀌게 되면 분명히 채굴비는 다운되어야 돼요 POW이기 때문에 채굴비가 비싸던 거지 POS로 가면 이건 사람들이 합의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스비는 대폭적으로 하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우리들한테 계약을 할 때마다 5,000원 몇만 원씩 하던 것들을 이더리움 2.0이 되면서 포스로 바뀌면서 이 가스비용도 떨어지면 좀 더 하성화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ERC20 이게 뭐냐 ERC721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백그라운 지식을 설명해 드리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정도로 할게요 이 정도로 해서 ERC20 이더리움 리퀘스트 제안서요 코멘트 20 스무번째 제안한다는 거죠 이더리움이 생긴 후에 스무번째 제안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 많은 덱들이 있다 덱들이 있다 자 그리고 다이토큰도 있고 그 다음에 USDC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화가 있는데 여기가 다 돈이잖아요 이 토큰이거든요 돈이거든요 얘도 돈이고 얘도 돈이고 얘도 돈이고 얘도 돈이고 이 돈들 간에 그 스왑이 가능하도록 좀 만들어 달라고 누가 제안을 올린 거죠 이렇게 마음대로 마음대로 스왑이 가능하도록 만화를 다이루 코인으로 바꾸고 싶고 USDC를 이게 하고 싶은데 그 규약이 없다는 거죠 그 규약을 좀 만들어 달라 해서 누군가가 ERC20을 제안했고 이게 그건 거죠 이더리움 네트워크 개선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EIPS 이더리움을 개선하는 제안서다 그리고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으로 한 DApp에 DApps 토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 토큰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돈을 교환할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지원한 프로토콜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들어져서 기술이 만들어져서 그 기술을 통해서 바이 토큰 만화를 교환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돼 있는 거죠 이 ERC20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냥 이렇게 할게요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교환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오라클 문제가 생긴 거죠 오라클 문제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USDC 다이는 1대1로 달러에 1대1로 스테이블드 코인이에요 맞죠 이런 경우 만화하고 교환할 때 얘들은 1대1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만화하고 교환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1대1로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USDC나 다이코인이 이것들도 아주 미세하게 1대1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미세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0.99가 된다든지 아니면 1.03이 된다든지 이것도 조금씩 바뀌어요 이런 경우가 문제인 거죠 어떤 거냐면 지금 USDC 가격이 0.99인데 근데 내가 만화하고 교환하고 싶은데 지금 1달러로 교환을 해야 돼 이런 경우는 누군가 손해보겠죠 0.01달러를 손해보죠 아주 큰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를 할 때 지금 USDC가 거래되고 있는 많은 거래수가 있어요 한 100개 1000개 되겠죠 그러면 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USDC의 그 달러하고 매칭되어 있는 가격이 있잖아요 그 가격들을 실시간으로 평균을 내야 돼요 평균을 USDC 가격 이 거래소 우리가 업비트 그다음에 빗성 코인온 코빗 이 거래소에서 USDC가 얼마나 거래되고 있는지 이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알려줘야 돼요 이더리움한테 맞죠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지금은 지금 거래를 지금 거래를 체계를 하고 어떤 사람이 USDC를 만나러 바꾸고 싶어 그 시점에 이 평균 값을 알고 있어야지만 손해보지 않고 이게 바꿔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바꿔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는게 뭐다 오라클이죠 오라클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아닌 얘들은 메이드 업체잖아요 센트럴 중앙화된 거래소잖아요 이 거래소들 그 많은 거래소들의 거래되는 가격을 실시간을 뽑아와가지고 평균을 내서 얘들이 거래할 때 그 평균 USDC 가격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맞죠 그걸 하는게 뭐다 오라클이다 오라클 오라클 그래서 오라클에 관련된 그 것들이 아주 토큰들이 아주 비슷하게 팔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오라클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은 토큰들은 뭐다 이더리움 기반에서 동작하고 있겠죠 이더리움 그래서 체인 링크 요즘에 핫하죠 이게 왜 핫하냐면 이 오라클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핫한거야 그리고 뭐가 있다 어거가 있고 밴드 프로토콜이 있고 텔러가 있고 NESD 프로토콜이 있고 오라클 체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뭐다 블록체인이 이더리움에서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더리움 생태계를 보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더리움 생태계 아까 봤죠 많아 많아도 이더리움 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USDC 이것도 이더리움 생태계 아는 거죠 다이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천만원 까지 간다 라고 하고 있는 얘기 이더리움이 천만원 까지 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주장이 이거에요 이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명 licence 어디에서 돌고 있는 보컨들이 이더리ว 생태계 안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천만원 까지 간다 라고 누군가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천만원 만원 갈 수 있다 안 갈 수 있다 이거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체인 랭크가 지금 오라클을 가지고 있는 가장 1등 기입이다. 그래서 이게 체인 랭크가 가장 가격이 높다는 거죠. 어그가 있고 밴드 프로도 있고 텔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체인 랭크가 너무 급등했잖아요. 근데 체인 랭크만 오라클 기능을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있잖아요. 다른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돈이 조금밖에 없다. 내가 이더림이 한 5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 살 돈은 없다. 그렇지만 나는 적은 돈으로 많은 것을 얻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체인 랭크가 사람들이 사고 있는데 나는 어그, 밴드 프로토콜, 텔러, 네스트 프로토콜, 오라클 체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오라클 체인이 내가 분석했을 때 얘는 기술력이 체인 랭크보다 더 좋은데 왜 근데 이 가격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이거 있죠? 10달러죠? 어그는 15달러고 비싸죠? 밴드 프로토콜 6달러죠? 텔러 29달러죠? 이 4개는 사지 못해. 근데 네스트 프로토콜이 0.05밖에 안 해요. 어? 그럼 이걸 분석하는 거죠. 이걸 분석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지금 이걸 이거밖에 쳐주지 않겠어요? 이게 사람들은 얘는 아 이런 말해서 정말 죄송한데 쓰레기로 부르고 있는 거죠. 얘를 사는 순간 나는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사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받고 싶으면 이 두 개를 분석을 하는 거죠. 얘가 망할 코인인지 하는 거죠. 그리고 얘의 기술이 오라클 기술이 얘들보다 더 진보된 기술이고 1년 후에는 얘가 체인 랭크를 따라잡을 것 같다라는 얘기에 가감하게 투자하는 거죠. 이때 투자할 때도 뭐를 한다? 듣보잡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니 듣보잡이 아니라 아무것도 투자하는 게 아니고 분석하는 거죠. 분석해서. 내가 봤을 때는 이 기술이 얘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이게 투자하는 거죠. 자금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자기의 분석이 맞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떼돈을 버는 거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할 때 기본이 뭐다? 분석이다. 분석.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벌써 40분이 지나가네요. 다시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오늘 하고 내일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에 땅을 사는 것까지 보여주고 이제 만화는 이제 저는 종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냐면 디파이 쪽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시간이 많이 간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피곤하시면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들의 생태계에요. 메이크다오에 대한 단점으로 하는 거죠. 이걸 보셔야 돼요. 이번에 메이크다오에서 만화를 담보 토큰으로 인정을 했어요. 담보 토큰으로. 이전에는 담보 토큰이 뭐냐면 뭘 집어넣었을 때 다이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토큰이죠. 다이를 생성할 다이 토큰을 생성할 수 있거든요. 뽑을 수 있는데 다이를 생성하기 위해선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때 그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더, BAT, USDC, WBTC, 비트코인이죠. 이것들. 비트코인을 바로 이더리움에서 교환할 수 없기 때문에 WBTC로 바꿔야 돼요. 카이븐 네트워크, 제로엑스, USDT, 이게 있었는데 이번에 만화도 담보 토큰에 포함시켜줬어요. 어디서? 메이크다오에서. 이것도 투표를 통해서 이걸 해줬다는 거죠. 이건 만화한테는 호재에요. 호재거리죠. 그래서 만화를 들고 있으면 이걸 통해서 담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뭐다? 다이를 발행 받을 수 있어요. 즉, 말해서 어떤 거죠? 오아시스라는 덱스 거래소가 있어요. 오아시스.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서 뭘로 인증을 한다?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하는 거죠. 메타마스크. 아시겠죠? 메타. 그래서 메타마스크 지갑이 중요한 거고 메타마스크가 보안상으로 여기 믿을 수 없다고 하면 하드웨어 지갑 아시겠죠? 나노에스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하드웨어 지갑이 있거든요. 그 지갑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메타마스크처럼 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이 지갑에 연동될 거고 인증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지갑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화가 있겠죠? 만화가 있으면 여기에 만화를 통해서 만화를 제공하고 뭘 받는다? 다이를 받는 거죠. 다이 토크는.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만화, 다이가 들어오는 거죠. 만화를 내가 얘한테 팔고 나는 뭘 받는다? 다이를 받는 거죠. 담보로 주고 다이를 해서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메타마스크를 썼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만화를 얘한테 주고 판매하고 소유권이 이전되고 나는 뭘 받는다? 다이 토크는 내 지갑에 받는다. 여기 내 지갑에 다이의 금액이 들어온다.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DeFi의 기본이에요. DeFi. 나중에 DeFi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제가 땅까지 타고 드릴 건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아시겠죠? 이 관계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담보를 맡길 때 담보를 주고 자동적으로 다이를 발행해줘요. 다이를 이렇게 우리가 주면 발행해줘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요? 그걸 자동화 시켜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요? 오아시스에서 주면 내가 주면 이걸 다이를 발행해주는 자동적으로 발행해줘서 메타마스크에 꽂아주는 이게 뭐다? 메이크 볼트라는 게 있어요. 볼트. 우리 볼트라는 이 단어 상당히 DeFi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볼트. 볼트라는 이 단어가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겠죠?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내가 담보를 주면 그 담보에 맞게 뭔가를 출력해 주잖아요. 지금 여기는 다이 토콘이죠. 그러면 DeFi 세상에 가면 내가 담보를 주면 두포자 코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주죠. 다이 대신에 이 코인들을 주는 거죠. 코인들. 다이 대신에 뭔가를 많이 줘요. 이 뭔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DeFi가 되면 아래켜드릴 거예요. 다이를 주면 우리 믿을 수 있잖아요. 다이를. 그럼 다이를 주면 오케이. 근데 내가 만화나 비트코인이나 이들을 줬어. 근데 얘가 내가 담보를 제공했는데 얘들이 메이크 다우 볼트를 통해서 뭘 준다? 자기들이 만든 토콘을 우리한테 준다. 두포자 토콘을 준다.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 이걸 키우자는 거죠. 그때 이걸 이렇게 바꿔주는 스마트 콘트롤드가 뭐다? 볼트다. 이 볼트라는 거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볼트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이요. 이제 디센트랜드의 생태계에요. 생태계.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이 생태계에요. 이게 크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걸 하고 하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키우고 이제 할게요. 다오에요. 다오가 뭐냐면 디센트랄라이즈. 분산화된 오토노머스. 알아서 작동하는 오토노머스. 협회에요. 이게 만화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전번에 얘기했던 이더리움 말고 만약 얘기하면 삼성으로 하죠. 삼성. 삼성으로 하자면 삼성 이사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걸 다. 삼성의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거죠. 얘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요. 모든 것. 모든 계약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누가 소유하고 있다? 다오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삼성의 주주들이 있어요. 주주들이. 주주들이 결정을 해요.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지만 알고 보면 몇몇이 결정을 하는 거고 이 다오에서는 결정을 하는 것은 만화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결정을 하겠죠. 만화를 다 결정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얘기도 마찬가지고 땅을 어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싹쓸이 할 수 있는 거죠. 싹쓸이 할 수 있고 만화도 싹쓸이 할 수 있죠. 그럼 얘도 얘나 얘나 같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토론을 통해서 이제 어차피 디센트럴라이즈도 센트럴라이즈 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 소유하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런 찌질한 얘기는 그만하죠. 이런 얘기는 하지 말이죠. 좀 더 우리는 세상을 밖에 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다오 조직이다. 이 다오 조직. 그리고 다오 조직이 모든 계약을 소유하고 있다. 모든 계약들. 커뮤니티, 보트가 있죠. 그래서 우리 디센트럴랜드에서는 모든 결정을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누가 제안을 하고 그걸 투표에 붙여서 투표가 51%를 넘으면 채택이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투표를 하는 애플리케이션인데 그게 SAB다. Security Adversary Board. 얘가 모든 투표를 권장을 한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돈을 지급, 이게 가스빌 지급을 해야 된다. 투표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 돈을 지불해서 투표에 참여를 해야 돼요. 투표를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만화 세계를 이끌어 가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DCL.Ether. 이런 거죠.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모든 계약이란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팔 수 있다. 랜드를 팔 수 있죠. 파셀. 파셀. 이 스테이트 뭔지 아시죠? 이거 저거 팔 수 있죠?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 마켓플레이스를 소유한 소유주체제가 누구다? 다오에서 소유하고 있어요. 다오가. 근데 얘는 어떤 특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끌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우리는 네임을 사고 팔 수 있죠. 네임이 어떤 건지 전부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어려운 주소 대신에 공익수의 주소 대신에 간단하게 내 이름으로 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저 같으면 유프리. 유프리. DCL. 이대. 이동.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내 주소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돈을 주고 싶을 때 이걸 이렇게 입력해서 주면 내 계좌로 꽂힌다는 거죠. 이거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에이전트에서 모든 계약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사고 팔 수 있겠죠. 사고 팔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랜드를 살 수 있어요. 산다. Buy. Sell. 이거죠. Buy. Sell. 이건 비드는 뭐예요? 이건 어떤 거예요? 이런 게 있죠. 내가 어떤 랜드를 사고 싶어. 랜드를 파는 사람이 이걸 7,000 만화에 팔아. 근데 비드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나는 돈이 6,000 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 땅은 7,000의 값어치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6,000에 사겠다고 제안하는 거죠. 그게 뭐다? 비드. 아시겠죠? 내가 7,000을 주고 사면 Buy Sell이죠. 바로 살 수 있는 거죠. 바로 계약이 체결돼요. 스마트 콘트랙트가 바로 체결돼요. 근데 비드라는 건 뭐냐? 나는 6,000에 챌린지해서 너가 6,000에 팔면 나는 사는 거고 너가 거절하면 나는 안 사겠다. 이게 비드. 아시겠죠?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땅을 이제 다음에는 땅을 사는 걸 여러분들이 찍을 건데 그 비드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켓 프로듀서에서는 뭐다? 비드도 적용할 수 있고 Buy Sell도 이런 기능도 제공하죠. Buy Sell도 되고 비드도 제공되고 자 ERC20은 뭐예요? ERC20 제가 말씀드렸죠. ERC20은 토큰들을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DApp들에서 발행한 토큰 돈을 수합한다. 이때 만든 게 ERC20이고 토큰들 간의 수합이고 ERC721 프로토클은 뭐냐? 랜드가 돈입니까? 이 스테이트를 사고 팔고 싶어요. 이게 돈이에요? 네임즈 이 도메인 이 정보를 사고 팔고 싶어요. 이게 돈인가요? 아니죠? 돈이 아닌 모든 것들을 사고 팔 때 그 기준을 제시한 게 ERC721 토큰이에요. 아니 ERC721 프로토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아닌 것들을 사고 팔을 때 뭘 어떤 프로토클을 기준으로 사고 파는다? ERC721을 통해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랜드도 사고 팔 때 어떻게 한다? ERC721을 통해서 이 스테이트도 ERC721을 통해서 그 다음 마켓플레이스도 ERC721을 통해서 사고 팔 수 있어요. 동작하는 거죠. 비드도 뭐다? ERC721 토큰을 통해서 사고 팔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고 팔 때 수수료를 받죠. 만화로 수수료를 받아요. 수수료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만화로 받은 것을 어떻게 한다? 보험 태운다. 피 보험 태운다. 그래서 최초에 만화가 디센트란트 만화가 발행했던 토큰 수는 28억 개요. 근데 지금 만화의 토큰 수는 얼마다? 22억 개요. 6억 개를 태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화의 생태계는 건전하다.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EMS라고 있는 게 있는데 뭐 다운은 이걸 랜드, 이스테이트, 웨어러블 아시죠? 콘텐츠 서버 서버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다우가 관리해요. 서버 우리 네트워크 서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양한 운영 이것들도 전부 다 여기서 하는 거고 EMS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복잡한 영문 주소 0x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이제 뭘로 바꾼다? 유프리.dcn.이더 이렇게 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주소가 된다. 이게 EMS 서비스다. 이더리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게 우리는 사야 된다. 이런 거죠. EMS라는 게죠. 이것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제가 빠뜨려 먹은 게 없죠. 빠뜨려 먹는 게 없는 것 같죠. 뭔가 하나 얘기할 게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해서 지어졌어요. 그러면 다음에 땅 살 때 다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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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